검찰이 오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전직업은 오늘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협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